2002년 노벨연구소가 주최한 전세계 작가들이 뽑은 최고의 책으로 50% 이상의 투표를 받은 동키호테가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인 1605년에 출판된 세르만테스 작가의 동키호테는 스페인의 국민 문학이며 세계 문학사에서도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고전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작가들은 동키호테의 매력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동키호테는 처음 출간되었을 당시에는 스페인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그와 동시에 전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정신나간 미치광인 동키호테의 모습에서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100년이 넘도록 그리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참 800년대 독일에서 동키호테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죠. 독일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니체, 칸트, 쇼펜하우어 등 수많은 철학자를 배출할 정도로 철학이 발달된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들은 동키호테가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집을 나선 것이었고 이는 이상주의와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독일 낭만주의는 동키호테라는 작품에서 현실에서 벗어나는 초월성을 읽어냈던 거죠. 이에 동키호테와 작가 세르반테스는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여 영국과 미국으로 퍼져나갔으나 19세기 미국에서는 교회가 모든 소설을 유해물로 취급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발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 맞춰 해적판이 유통되기 마련이었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생활을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키호테는 1605년에 출판된 전편과 10년 뒤인 1615년에 발표된 후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현대시대의 연재물 만화처럼 후편에 등장하는 동키호테는 작품 속에서 전편의 동키호테 작품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즉, 전편의 동키호테 유명세로 후편의 소설이 등장하고 후편의 등장인물들은 전편의 유명서를 통해 동키호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동키호테의 전반부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볼까요? 스페인의 라만차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알론소 키아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50세가 넘는 중년이었는데요. 요즘 사회에는 50세라 하면 중년의 느낌이 강하지만 1600년대 수면 기준 50세는 중년보다는 노인이라 하는 편이 더 적합할 것 같네요. 그는 스페인의 하급 귀족 계층인 이달고였는데 이달고 계급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에 예속된 농민들에 대한 사법권을 갖고 있어 도시의 상층 시민들과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귀족으로서 세금을 면제받기도 하고 법 앞에서도 신분적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죠. 이 소설은 1600년대 초반에 지어졌는데 이달고는 1500년대 무렵 스페인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국왕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사람들의 이달고 귀족 지위를 사들리는 돈으로 채웠고 돈만 있다면 신분적 특권까지 누릴 수 있었던 시대였죠. 알론소 키아노는 이달고답게 마을에서 편안하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평소 심심함을 푸는 취미생활로 기사도 소설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비추어 보자면 1, 20년 전에 유행하던 판타지 소설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의 미드에 푹 빠지는 취미생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0대 노인 주인공은 취미생활의 수준을 넘어서 시금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소설을 읽다가 그만 꿈을 갖게 됩니다. 바로 소설 주인공들처럼 편력 기사가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죠. 편력이라는 말은 이곳저곳을 널리 돌아다니거나 혹은 여러가지 경험을 한다는 뜻으로 편력 기사는 다시 말해 떠돌아다니며 수행하는 기사라 할 수 있었죠. 편력 기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노인은 스스로의 이름을 동키호테라만차로 개명하게 됩니다. 직접 세상으로 뛰쳐나가 정의를 내세워 약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읽었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사랑하는 여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동키호테도 사모하는 여인이 필요했던 거죠. 이에 마을에 사는 농부의 딸을 상상의 귀족 여인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그녀에게는 둘시네아 델토보소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둘시네아란 말은 스페인어로 사랑스러운 여인이란 뜻이었죠.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 동키호테는 사랑하는 여인 둘시네아를 생각하며 지방 구석에 있는 낡은 갑옷을 입고서는 비쩍 마른 말 로신한테를 타고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동키호테는 정식으로 편력기사로 인정받기 위해 한성에 도착을 하는데요. 서품식을 치르면서 기사 서품을 받게 되는데 이는 동키호테의 공상 속이었고 실제로는 객주집 주인으로부터 엉터리 기사 서품을 받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미친 영감이 정신이 나갔구나 하면서 장단을 맞춰준 거죠. 이제 편력기사가 되었다고 생각한 동키호테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데 10대 중반의 소년이 나뭇가지에 묶여서 한창 매질을 받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때리고 있던 사람은 동키호트를 보고서는 몰골은 초라하지만 갑옷과 창을 든 모습에 고개를 숙여가며 자초지정 사연을 얘기하는데요. 이 소년은 자신의 하인으로 일을 했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일을 그만둔다고 여태까지 일한 삭슬 달라기를 혼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듣던 동키호테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의로 응징하겠다고 하니 주인은 동키호테에게 노여움을 풀어달라며 밀린 삭슬 모두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동키호테는 주인의 맹서를 듣고서는 기분이 좋아져서 주인을 믿고서는 그 자리에서 길을 떠납니다. 당연히 동키호테가 떠나고 주인은 약속 따윈 저버리고 더 열심히 소년을 패버리게 되죠. 정의를 구현했다고 생각한 동키호테는 아름다운 여인 둘시네아에게 바칠 헌사를 읍조리다가 다수의 기사단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기사들이 아닌 일반 상인들이었죠. 동키호테는 다른 기사들에게 세상에서 둘시네아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인정하고 맹세를 하라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미친 영감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상인이 둘시네아인지 뭔지 아주 추녀가 아니냐고 말을 던졌다가 동키호테는 화가 나서 상인들에게 덤벼들었고 결과는 상인들에게 죽도록 얻어받게 되었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던 도중 마을 이웃 농부가 길을 가다 발견하게 되고 온몸에 부상을 당한 동키호테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상으로 인해 며칠간 잠에서 깨지 못하는 동키호테를 보면서 그의 친구 이발사와 신부, 그리고 조카와 가정부는 동키호테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 소설을 모두 불태워버리는데요. 며칠 후 잠에서 깨어난 동키호테는 집에 있는 책이 모두 없어져 놀라자 가족들은 동키호테가 자고 있는 동안 마법사가 책을 가져갔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에 동키호테는 나의 호적수 마법사가 결국 내 보물을 뺏어갔다며 끝까지 그를 쫓겠다고 하죠. 여기까지가 동키호테의 첫번째 출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키호테는 수백년 전의 소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작품으로 두번째 출정부터는 종자 산초와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이상주의자 동키호테와 현실주의자 산초와의 충돌은 소설 내내 유쾌함과 해악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수많은 속담과 의견들을 쏟아내죠. 동키호테의 행동들은 미친 사람으로만 보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인류에 대한 사랑과 철학은 인본주의적이자 이상주의적 해석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작품은 여러가지 에피소드로 담겨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가지 노력을 하면서 동키호테는 공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죠. 즉, 그가 꿈꿔오던 공상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로 인해 동키호테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며 쓸쓸히 죽게 됩니다. 사실 동키호테는 짧은 영상 하나로 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재미도 있는 작품이면서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결말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동키호테는 망상에 빠져 엉뚱한 사고를 많이 치기도 하지만 또 자신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좋은 일도 다수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쳤다는 이유로 주변인들이 그의 책을 모두 태운다거나 현실을 깨닫게 하는 행동들은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키호테 만큼은 극단적인 예제는 아니더라도 내가 남을 위해 무언가를 도와준다는 생각은 사실은 내 기준에만 도움이며 타인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가 살아가는 만족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꼭 남이 좋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오늘은 짧게나마 동키호테에 대해 풀어보았는데요. 이 작품은 개인적 관점에서만 이야기가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스페인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정치, 사법 체계, 경제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어 짬짬이 취미삼아 읽어보면 유익한 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7세기 바로 그 시대에 활동한 독일의 화가 페테르 파울 르벤스는 종교개혁 열풍 속에 혼란스러운 독일에서 빠져나와 네덜란드에서 주로 활동한 화가로 성경, 신화, 인물 등을 소재로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으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플란더스의 귀의 주인공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작품이기도 하죠. 플란더스의 귀의 설정은 늙고 가난한 예한다스가 자신의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외손자 네로를 맡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공 네로는 15세가 되었고 성실한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마다 우유를 엔트오프시로 배달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와 네로는 전주인에게 동물학대를 당한 게 파트라슈를 만나게 되며 언제나 함께하는 가족이 됩니다. 네로가 잘 때 쇼파가 되기도 한 파트라슈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따뜻한 사람과 관심 속에서 이 전주인이 학대한 상처를 치유하게 되죠. 파트라슈의 견종은 기존에는 세인트 버나드라는 설이 유력했습니다. 주로 구조견으로 활동하는 개이며 90년대 초반 가족 코미디 영화로 히트쳤던 영화 베토벤에서도 출련했죠. 이름에서 세인트라는 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이유는 이 구조견의 역사 때문인데요. 중세시대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그랑생 베르나르 고개에 있는 성 베르나르드 수도원에서 기르던 개가 바로 세인트 버나드였던 겁니다. 그랑생 베르나르를 넘다가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로 다니는 활동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보비의 드 플란더스를 모델로 보는 설이 유력한데 애니메이션 작품 속의 파트라슈와는 생김새가 사뭇 차이가 나지만 원작에서는 보비에를 모델로 삼았을 거라 추측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프랑스와 벨기에 지역에서는 소칙이라는 뜻을 가진 보비에라는 대형견들이 많았는데 목축견이나 수레를 끄는 일꾼계들이었죠. 평상시에는 사람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부상병 구조와 전령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했던 할아버지, 그리고 파트라슈와 함께 매일같이 우유 배달을 하던 네로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타고난 재능은 그림 그리기였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루벤스와 같은 화가가 되고 싶었죠. 참고로 루벤스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예술가들의 통념의 벽을 넘어선 화가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서양미술 화가로 대표적인 인물은 빈센트 반고우가 있는데 그의 미술 작품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막상 고우의 삶은 평생 동안 가난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에 반해 루벤스는 많은 후원자들의 인기를 얻게 되어 자신의 화실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 전역에 그림 공장을 두기도 했죠. 물론 네로가 루벤스 같은 화가가 되고 싶다는 바램은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루벤스의 작품들을 존경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또한 네로는 성당의 두꺼운 커튼 뒤에 가려진 루벤스의 그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하는데요. 하지만 관람료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네로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것처럼 지내고 있었지만 네로도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아직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잠깐, 15살은 그렇게 어린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어쨌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던 네로는 파트라슈와 행복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는데 남자 주인공만 있으면 심심했는지 작가는 이성친구 알루아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네로는 알루아를 좋아하게 되죠. 플란더스의 개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이미지는 1975년에 제작된 일본 애니메이션 세계명작 극장의 한 시리즈 물이 떠오르는 어른들이 많을 겁니다. 80년대 우리말로 더빙되면서 KBS와 EBS 등에서 방영했었죠. 우리나라가 드라마나 가수들의 활동이 전세계적으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애니메이션과 콘솔 게임의 발전이 이루어진 편인데요. 세계명작 극장 시리즈는 지브리 스튜디오로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가 젊은 시절에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알프스 소녀 하이디, 엄마 찾아 삼만리, 빨강머리앤 등 문학작품을 애니메이션화한 작업이 있었죠. 당시 미야자키 하야오는 엄마 찾아 삼만리에 주로 참여하느라 플란더스의 개에서는 다른 만화가들이 제작했습니다. 원화를 맡은 작가들은 에어리어 88에서 활동한 작가와 마징가제트의 한의 유키오시가 맡았었죠. 마징가제트를 그린 사람이 플란더스의 개도 그렸다니 장르의 비역을 훌쩍 뛰어넘긴 했지만 그림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무리 봐도 네로가 15살이 되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아 보이는데 좀 더 순수성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네로의 설정을 15살에서 10살로 바꿔버리죠. 원장에서는 15살과 12살이었던 네로와 알루아는 애니메이션에서는 각각 10살과 8살로 훌쩍 어려지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작품을 감상하는데 약간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는 아버지는 딸바보가 많았지만 알루아의 아버지도 딸을 무척 사랑했죠. 원장에서 알루아의 아버지인 코제츠는 방앗간을 경영하는 풍차 주인인데만에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면서 코제츠는 마을의 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로 탈바꿈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동네 친구 남자아이와 저녁까지 놀았다고 심하게 경기를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속에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네로를 나쁜 놈 취급하는데 만약 원작처럼 동네 남자아이가 15살이라면 밤늦게까지 딸과 함께 있으면 신경이 바짝 쓰일 것 같기도 합니다. 무려 원작에서는 알루아의 아버지 대사 중에서는 네로가 대단한 미소년이라 딸이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대사도 있죠. 네로는 할아버지가 우유배달을 하면서도 언젠가 화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콩쿠레 작품도 내보았지만 현실에 가혹하면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림 솜씨가 나빠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 목탄으로 그려냈기 때문인데요. 심사위원들은 고급재료를 쓴 스팬담을 승자로 꼽았는데 그 이유는 스팬담 부모가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네로의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할아버지의 노아는 새로운 우유업자에게 일자리를 내주게 되는데요. 여기다 풍차 오두막이 불에 타는데 알루아의 아버지가 묻지마 범인으로 네로를 지목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네로가 한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알루아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네로의 누명을 풀어주지 않았죠. 네로는 집안에 일자리도 있고 집에 돈도 바닥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는 할아버지는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집세가 체납되어 결국 네로와 파트라슈 마저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돈도 없고 며칠 동안 밥도 굶은 네로와 파트라슈는 마지막 성원을 이루기 위해 동경하는 성당한 류베스의 그림 아래서 얼어 죽으며 작품은 끝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여러 명대사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네로와 알루아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알루아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는 파티에서 네로만 초대하지 않게 됩니다. 동네에 있는 다른 또래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노래와 춤을 즐기지만 네로와 파트라슈는 둘이서 자신의 오두막을 지키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네로는 그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파트라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파트라슈. 괜찮아. 조금씩 달라질거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말로 자기 자신을 어루만지는 모습에서 의자상과 동시에 마음이 아픈 장면이기도 하죠. 오늘은 위다라는 필명을 가진 영국의 여류 작가가 1872년에 발표한 플란더스의 계획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네로가 동경하는 루벤스의 그림 아래에서 파트라슈와 함께 죽어가는 장면은 현재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영혼을 남기는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